자, 그 다음 65번 문제. 일반 도시가속공급시설에서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씩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압력조정기의 점검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입구의 압력을 측정하고 입구의 압력이 명판에 표시된 입구의 압력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한다. 입구의 압력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출구의 압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입구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의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주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경납상자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경납상자의 견고한 고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조정기 몸체와 연결부의 가스 누출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필터, 스트레이너, 청소 및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이 2번, 3번, 4번은 읽어보면 타당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입구의 압력인지 출구의 압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개념이 되니까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거에 내 용적을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는 무슨 공간이다 말입니까? 10%는 이거는. 10%는 안전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안전 공간. 안전 공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액화가스 또는 위험물을 저장을 할 때 채평착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죠? 탱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공간의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면 요동 방지를 위하여 이거는 방파판이 되는 것이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이거는 우리가 저장땡에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무판이라든지 이와 같은 판을 설치하는 것이죠. 추가로 충전할 때 대비하기 위하여 답은 온도에 따른 액 팽창이 현저히 커지므로 안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다. 자, 타당한 답이 그렇죠? 아, 이 문제는 조금 상식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HF, 불화수소라고 이야기하죠. 이 불화수소는 유리를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HF를 저장할 때 유리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유리가 녹아서 불화수소 가스가 다 방출이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용기입니다. 불화수소 용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내용은. 커다란 의미 설명하고 뭐 있겠습니까? 불화수소라고 하면 유리 용기를 녹여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타당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구리는 아세틸렌을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성 물질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구리하고 만나게 되면 구리를 부식시켜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화수소는 유리를 녹여버립니다. 아예 녹여버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아세틸렌 용기에 충전할 때 다공질물입니다. 다공질물. 자, 공기구멍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공기구멍이 많다. 공기구멍이 많은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물을 들 수 있는가 하면 목탄을 들 수 있습니다. 목탄. 목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공기구멍이 많은 것은 목탄과 같은 수철, 숲과 같은 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부에 보면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바콤바콤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기구멍, 다공질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한 것들이 있는가? 석면, 규조토, 목탄, 석회, 탄산마그네슘 이와 같은 것들이 다공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다공물질의 다공도는 다공도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다공도를 우리가 다공도를 우리가 2라고 이야기했을 때 V분의 2는 침륜 잔용적이 되겠죠. 그죠? 다공도는 우리가 V분의 V-2 그죠?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다공도는 75% 이상 92%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죠? 다공질물의 상한값은 얼마나 되는가? 작은값이 75% 이상 92% 미만 이렇게 되니까 상한값은 92가 답이 되는 것이죠. 하한값이라고 하면 75가 답이 되는데 그죠? 이러한 문제는 뭡니까? 좋은 문제라고 풀 수가 있나요? 그죠? 하여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액화석유가스용 소형 저장땡크의 설치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상 설치식으로 한다. 지하 설치식으로 해도 돼요. 액화석유가스 누출할 경우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맞는 말이죠? 전용 땡커실로 하여 옥외에 설치한다. 전용 땡커실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가 아니라 독성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70번 문제 용기와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저장설비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용기 보관실을 설칠 시 저장설비는 용기 집합석으로 하지 않는다. 용기 보관실은 사무실과 구분하여 동일 부지에 설치한다. 실외 저장소 설치 시 충전용기와 장가스 용기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한다. 맞는 말이죠? 실외 저장소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2m 이내 2m 이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3m 이내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 재료로 이중으로 뜹는다. 2m가 아니라 3m 이내의 배수시설입니다. 이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에 자주 익혀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